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3구 대선에서 조작이 있었는가를 믿고 있는지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공병호TV가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3구 대선에서 여러분께서는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2시간 정도 3만 8천여 명 정도가 투표 응해했습니다. 이 가운데 놀랍게도 80%가 대규모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14%가 소규모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합치게 되면 94%가 조작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80%가 대규모 조작을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작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믿는 사람들은 3%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 94%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번 3구 대선에서 특히 사전투표 조작이 극심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대체로 믿는 것하고 또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까지 남기신 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대규모 사전 조작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UIH님은 사전투표한 투표지들의 개표 데이터 추지를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대대적인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총 투표율 가운데 최소 8%에서 최대한 15%까지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한 300만 표에서 대개 500만 표 정도까지 조작의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를 전문가들이 분석하면 그 결과가 소상야마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이 미혜님은 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후대를 위해서 부정선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도 있고 경제도 있고 민주주의도 살아나게 됩니다. 당장 눈에 이득이 안 보인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두 좀 더 힘을 내시고 인내해서 계속해서 싸웁시다. 자유대한민국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6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번 당선을 가능한 지지자들을 만난 장소에서 상당히 자신의 당선에 고무된 윤석열 후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통합과 하합을 강요했습니다. 제가 이 장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회가 전진하는 데 통합과 하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통합보다 하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범죄자를 색출해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회에 귀감을 삼아서 다시는 그런 흉악하고 사악한 범죄가 사회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구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검사 생활을 오래 한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그렇게 깔아뭉개지 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모든 범죄 중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의 무결성을 침해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범한 것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는 사악한 국사범이자 내란범이자 영모죄를 범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덮고 통합하자 화합하자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정권을 장악한 윤석열 후보가 제1차로 내쉬워야 될 국정어젠다는 바로 부정선거의 색출과 다시는 이 땅의 부정선거가 발을 뻗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개선이라고 봅니다. 최 쫄병님은 이번 기회에 정말 부정선거 제대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공명정대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경제 이슈나 사회 이슈나 복제 이슈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사의 모든 것은 우선순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기강과 기틀과 모든 그런 행동 범주를 결정하는 정의의 원칙이 훼손될 때 그것은 나라로서는 존립하기가 힘든 겁니다. 문정권 5년 동안 그 정의와 합법과 적법의 모든 기틀을 다 허물어뜨린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정말 부정선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이라는 부분들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규원님은 조부비님입니다. 새벽 5시에 투표하러 가서 기다렸다 하는데 표를 찍는데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오는데 한 할머니가 뒤에서 단디 찍어라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 찍어라 이것은 확실히 찍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힘에 많은 국회의 의원들과 또 당직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은 정당은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국민들의 애타는 애 끓는 이런 선거 공정성 확보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봤던 것처럼 무관심으로 깔아뭉개기 식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4.15 총선에 자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120여 건 이상 정도의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당에서 단 한 명의 참관인을 파견하지 않고 법률 조력도 일체 무시하는 그런 정당이 싸가지 없는 정당의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쁜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죠. 자기 당이 공천해서 나간 사람들이 120여 명 정도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나 몰라라는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비겁한 정당이죠. 저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하지만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의구심을 갖고 계속해서 감시하겠습니다. 그런 싸가지 없는 짓을 앞으로 또 하면 정말 국민들이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민의 힘이 잘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여당이 자살골을 넣은 겁니다. 부정선거를 실패한 겁니다. 부정선거 감시에 시민들이 힘을 더한 겁니다. 국민의 힘이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막판에 똥불 차는 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동료 권영세, 김기현, 이영 한심한 작자들입니다. 김윤희님은 악한 자들의 부정선거를 이긴 감동적인 결과입니다. 악이 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악이 승리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베네수엘라처럼 될 걸로 봤습니다. 정말 걱정했습니다. 프리덤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부정선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높은 직책에서 불순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찾아내서 감옥에 상당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최소한 국장급 이상은 인적 청산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선거 공정성을 위반하는 그런 위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선거 부정이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규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와 합법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부정의하고 불법입니다.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협조 없이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소망님은 부정선거에 소용돌이를 뚫고 우리의 부르지점을 더드시고 역사에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라 믿지 않는 분들이라 간에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반일은 정신병이다라는 그런 필명을 가지신 분은 그동안 작은 문제라도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다 이번 기회에 잘라야 됩니다. 큰 문제가 걸린 직원들은 모두 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과 박주연 변호사님이 실랑이 하는 순간에 선거결과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갑자기 공손해지는 것이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전국적인 차원의 부정선거는 불가능합니다. 기획은 이건영과 1군의 이재명 캠프에 상주했던 그런 선거기술자들 사회로 부정선거와 6.23 지방선거를 모두 다 기획하고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사람들이 기획을 했을 것이고 그 하수인들은 조혜주를 비롯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급 인사들과 지역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고위급들이 모두 다 관여됐을 것으로 봅니다. 인천지검의 지검장으로 있는 이두봉 검사장은 이 문제를 적시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입니다. 성인 남자 여자는 자신이 범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규범입니다. 잘못한 일을 덮고 통합이나 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그렇게 넘어가겠다는 것은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당선인은 윤석열 후보지만 혼자 힘으로 당선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애국심리의 반을 세면서 자기 일처럼 이 선거를 지켜야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행복과 후손들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번에 뛰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자들을 찾아내서 단제하고 그리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근원적인 선거법을 고치고 특히 선관위에 직접 간접으로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들은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단제하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하나도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의 정신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화합의 정신에도 결코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 점을 윤 후보가 잘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실시된 긴급설문조사에서 무려 80%가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선거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14%가 소규모로 있었던 것 같다 이 부분을 깊이 새겨서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믿지 말고 국힘당을 어떻게 믿습니까 비급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당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목표가 달성되는 선거 공정성이 확고하게 보장되는 그날까지 힘을 모아서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재촉하고 요구하고 청원하고 그렇고 부러지지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